여기서 승리한 시즌은 대한민국 출발 40주년 기념 레전드 40인회 선정된 롯데웨트 전쟁업을 출연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골 앞서 자 팬들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3례에 있을 팬들에게도 인과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승리한 시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한번 더 멋진 승리한 시국을 함께해 주신 우리 전투로운 파츠님께 와우